이번에는 농협이 아닌 축협 축구협회 아 축구협회 너도 재미있어졌다 많이 재미있어졌네 용건이 아무튼 정몽규 아 축구협회 회장 네 축협회장인데 사연임이 가능할까요 에이 안되실꺼야 안된다 끝까지 임기 맞추는것만 해도 다 대단한거지 그리고 이제는 정시일가에서 아마 하시는 일은 없으실꺼야 아마 뉴페이스가 나오실꺼야 아 그래요 감독으로서도 아니면 또 여러가지 우리나라 축구역사에 공헌을 하신 분일거고 그럼 사연임이 안된다는거죠 중간은 안된다고 봐 뉴페이스가 나오실꺼야 그러면 이분같은경우에는 지금 버티고 있는거죠 사연임이 그렇지 왜 버티는거에요 자존심이겠지 아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축구팬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찌됐든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이시니까 당신이 또 어쨌든 철학이 있으실거고 그래서 하는거지 그리고 또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명예라는걸 중시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음 대한민국 축구를 어떻게든 자기가 어떻게 바라고 해서라도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거겠지 그리고 또 제 다시한번 또 회장직을 하려고 하는거는 그런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기 때문에 하실려고 하는거지 근데 안되실꺼에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거지